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태리 아니 지금 지유가 혜리 머리카락을 만지고 보면 이렇게 예뻐 이 모습이 정태리 정태리 뭐해? 입안하고 보니까 뜨거운 맛이다. 물 부어 먹으니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응 차가워 눈물 내고 드시는 거 아닙니까? 혜리야 엄마가 이거 줘볼게 혜리가 애기 때 먹고 감동해서 눈물 났던 고기거든 얼마나 맛있네 먹어볼래? 맛이 어때? 초고기가 이거? 응 맛이 어때? 맛있어? 맛 없는 거 같은데? 질겨? 응 치즈 같애? 응 치즈 같애? 맛있어? 응 고기 맛있어? 고기 맛있어? 고기 맛있어? 응 고기하고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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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여기에는 맛있어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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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먹는 거 본 적 있어? 초콜릿 초콜릿 먹는 거 본 적 있다고? 혜리 혜리가 초콜릿 최고야 혜리 먹으러 온 거예요 물 줄까? 응? 물? 물 줄까? 먹먹냐? 말 못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편하네 응? 이런 발판이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 한꺼번에 뭐 먹어 지금까지 여기에서 나오자 응 안 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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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거 하지마 혜리야 혜리야 가만히 있어 떡을 못 해는건 아니잖아 응 발로 차고 그러면 안돼 아니요 누나 그냥 먹어잖아 응 위험해 왜? 어떻게 하면 드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발로 이렇게 막 치면 땅콩이도 계속 나쁘지 혜리야 아니야 희해 아니 네 안 돼 희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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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다. 삐졌어? 응. 삐졌어? 응. 삐졌어? 삐졌어. 응? 바빴어. 바빴다고? 응. 밥을 폈다고? 응. 아, 바빴다고. 바빴다고? 응. 뭐하다가 바빴어? 응. 짠! 응? 짠! 자느라고? 아니. 바쁘고 짜증을 냈어. 바쁘고 짜증을 냈어? 응. 왜? 섭섭하게 해서? 근데 왜 바빴어? 화나서. 화나서? 응. 바쁘고. 짜증을 냈다고? 응. 엄마한테 짜증을 냈다고? 응. 아, 짜증 안 냈는데? 짜증 안 냈는데. 짜증... 뭐라고? 너가 화났는데. 엄마가 화났다고? 응. 엄마가 화가 났다고? 응. 화났는데. 나 이거 봤어. 어떻게 화났어? 어떻게 했어? 빨리 따라해봐. 엄마를. 엄마한테 빨리 안 해. 엄마 언제 그랬어? 응. 엄마 이랬어? 응. 엄마 안 그랬네? 아니야. 화났어? 응. 어떻게 해? 엄마 지금 밥만 먹고 있었잖아. 괜찮았다. 아이고. 거미는 거미야. 우리를 무서워해. 거미가 우리를 무서워해? 응. 왜? 거인이니까. 우리가 거인이라서? 응. 진짜 그러겠다. 응. 그럼 어떻게 거미가 지나가면 뭐라고 해야 돼? 너무 무서워하고 그래. 거미가? 응. 그럼 혜리는 뭐라고 해야 돼? 혜리한테 절로 가지마. 혜리는 무서워한단 말이야 그래. 아 거미가 혜리를 무서워한다고? 응. 그럼 혜리는 거미한테 뭐라고 말해줄 거야? 혜리 집에 오지마. 혜리 집에 오지마. 응. 무섭겠다. 거미가 그러면. 응. 어떡해. 너무 무섭다. 고인이라서 거미가 무섭구나? 혜리 졸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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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싶지? 네. 자고 싶지? 응? 맞아? 그만 먹고 잘까? 그만 먹고 잘까? 응? 그만 먹고 잘까? 응? 그만 먹고 잘까? 애 손 들어. 응. 다음 이야기예요. 응. 당생이들이 물감 놀이를 해요. 너 종이에다 이라고 했더니. 너 종이에다 이라고 했더니. 이거 안 좋으면 어떡해. 응. 다음 영상도 또 보러 와주세요. 안녕.